그동안 인터넷상은 50대 여배우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단독 50대 여배우 고소 오모씨 아직 사랑해 기자회견 할 것. 속보 불륜 혼인빙자 50대 여배우 고소 남성 기자회견 예고. 그러나 21일 오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50대 여배우 고소 남 오늘 21일 회견 취소. 그동안 불륜서를 주장했던 오모씨가 갑자기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보도자료를 내고 사과를 했습니다. 저희도 다시 영상을 추성해서 다시 올립니다. 50대 여배우의 불륜을 주장하던 상대방이 돌은 기자회견을 취소했습니다. 50대 여배우를 고소했다 주장하는 A씨는 21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용산구에서 고소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지난주부터 예고해왔었죠. 특히 전날인 20일 오후까지 취재진들에게 상세 안내문자를 보내고 특정 매체와 단독 인터뷰까지 하는 등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여배우의 관계를 낱낱이 밝히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죠. 그러나 A씨는 21일 오전 기자들에게 메일을 보내 50대 여배우 기자회견 취소를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그간 보도됐던 모든 정황은 자신의 사업 욕심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입장을 바꿨는데요. 이전에 불륜 관계라던 주장과 달리 팬에 불과했고 물심양면 아낌없는 지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해당 여배우의 의사와 상관없이 영입을 위한 지출 비용을 돌려받아야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여배우의 명예를 실추했고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점을 사주했습니다. 단독 50대 여배우 A씨, 피가 마르는 느낌, 강력한 법적 대응할 것. 반드시 진실은 밝혀집니다. 혼인 빙자 50대 여배우로 지목당한 A씨가 눈물 속 심경 고백을 했습니다. A씨는 21일 한국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현지의 심경과 자신을 둘러싼 의혹 등에 대해 소상하게 밝혔죠. 앞서 피의 연예인 남성 오 모 씨는 50대 여배우를 혼인 빙자 혐의로 고발했다며 대여금 반환 소송을 청구했다고 알린 바 있는데요. 그는 해당 여배우가 자신에게 이혼을 종용했고 생활비 및 아이들의 교육비를 책임졌다고 주장했죠. 이후 여배우의 정체에 대한 추측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갔습니다. 드디어 침묵갠 여배우 A씨. 기자와 만나 어렵게 입을 연 A씨는 그동안 기도만 하고 종교적인 힘으로 버티고 있었다. 말도 안 되는 내용 증명을 보내고 끊임없이 스토킹 협박으로 돈을 요구했다. 그 끝이 기자회견이었다. 돈을 안 주면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하더라고 말했죠. A씨의 모습은 한눈에 보기에도 심하게 여유해 있었습니다. 그는 2개월간 8kg이 빠질 정도로 시달렸다. 이 일을 계기로 가족이 많이 힘들었지만 앞으로 더 가정에 충실할 것이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엄마로서 자식을 지켜내야 한다는 의지가 강했다. 오씨가 주장한 명품 선물 및 생활비 지원에 대해서도 사실 무근이라고 선거웠습니다. A씨는 생활비 교육비를 받은 적 없다. A씨는 제가 코로나19 시국으로 인해 금전적으로 고충을 겪었다고 했지만 저는 광고 촬영도 하고 행사 진행도 했다. 오히려 제가 돈을 빌려줬다고 반박했죠. A씨는 현재 병원에서 우울증을 진단받고 치료 중입니다. 진정제와 수면제 등을 복용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발신표시 제한위로 전화가 수십 차례 걸려와 일상생활에도 차질을 빚었다는 것이 그의 설명입니다. 여배우 A씨 강력한 법적 대응할 것. 기자회견 취소 소식을 접한 A씨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나 쫓아가보고 싶은 심정이었다. 이렇게 사람을 만신창의로 만들어 놓고 미안하다 하고 끝내면 나는 어쩌라는 말이냐. 이런 경우가 있는가 예정된 모든 스케줄이 취소됐고 삶에 엄청난 피해를 봤다고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A씨 소속사는 변호사를 통해서 O씨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혐의는 공갈미수, 무고죄, 명예훼손, 스토킹 처벌법 위반, 소송 사기 미수 위반 등이며 이에 대해 A씨는 고소를 취할 생각이 없다. 모든 상황이 원상복구된 것이 아니고 직접 사과를 받은 적도 없다며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피가 말하는 느낌이었다.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고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동안 오모씨가 주장했던 잘못된 내용들과 언론을 도배했던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50대 여배우 혼인 빙자로 고소한 남성 모든 걸 밝히겠다. 50대 여배우를 혼인 빙자민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한 남성 A씨가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걸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소송을 당한 여배우 B씨는 1990년대 영어배우로 데뷔해 최근까지도 드라마와 영어 등에 출연하는 것으로 알려졌죠. A씨는 19일 언론 배포 자료를 통해 오는 21일 서울 용산구 서울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고 알렸습니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현재까지 상황과 입장을 거짓없이 있는 그대로 소상히 말씀드리며 민사소송과 형사고발 사건에 대한 입장도 말씀드리고자 한다라며 잘못된 추측성 기사 또한 바로잡기를 원하며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죠. A씨는 지난달 여배우 B씨에 대해 1억 1160만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A씨에 따르면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그는 역시 가정에 있는 여배우 B씨와 올해 7월까지 2년간 연인관계를 유지했다. A씨는 각자 이혼을 하고 결혼을 하자는 B씨의 제안을 자신은 받아들였고 B씨의 생활비와 자녀들의 교육비 등을 지원해주고 차도 사주는 등 금전적인 지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B씨와 재혼을 위해 이혼을 하기도 했으나 B씨는 이혼을 하지 않았다고 했으며 A씨는 B씨가 자신과 결혼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그간 사용한 돈 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고소했죠. O씨는 2년 동안 전체적으로 쓴 돈을 모두 종합하면 4억원 상당이지만 B씨 본인에게만 사용한 돈으로 간정해 1억 1160만원을 돌려받겠다는 입장입니다. A씨는 여배우 B씨로부터 흉기협박까지 받았다며 특수협박 혐의로도 형사고소했습니다. 약정금 청구 소송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8월 중순 B씨의 집을 찾아와 소취화를 요구하며 흉기를 휘둘렀다고 B씨는 주장했는데요. B씨는 A씨가 합의금을 주겠다며 집에 찾아와 부엌에 있는 칼을 들었다. 대체 상황에서 A씨를 제압하고 흉기를 증거물로 확보했다. A씨가 흉기를 들었다는 녹취록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은 밝혀집니다. 라고 주장한 여배우 A씨의 말들어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